기승전 너야 라는 곡이었습니다. 이게 카주 라는 악기인데요. 누르는 게 없는데 목소리로 움직이는 그런 악기예요. 그런 악기예요.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요. 그러면 이제 집안에서 계속 뿌파빠 꽉꽉 하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.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커버곡을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. 이게 뮤지컬에서도 나왔었고 그냥 뭐 어쨌든 이게 아바라는 그룹의 댄싱퀸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. 다 아시죠? 뮤지컬 암마 맘마미아에서도 나왔던 곡인데 이게 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손 다 있으시죠? 지금 겨땀이 안 났으면 한번 들어볼까요? 네 좋아요 좋아요. 다 클린하신 거 뽀송겨야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코러스에서 아아 아아 하는 부분에서 이쪽부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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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시면 돼요. 너무 쉽죠? 쉽죠? 뽀송겨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댄싱퀸 들려 드릴게요. 여러분 같이 도와주세요. 가자 신나게 즐겨봐 인생은 멋진 거야 기억해 넌 정말 최고의 댄싱퀸 지금이에요 어? 자 다시 두 손 빨리 빌어 출발의 밤이 가까워 별끼를 찾아 했는데 숨진 음악을 찾아 긴팔을 쳐져 출발을 출발해 어떤 남자는 괜찮아 아름다워만이 싫어 이리 지키려 어떤 음악이라고 나는 괜찮은 것 진짜 기대만 생기면 넌 버틴 랜싱퀸 어리고 예쁜 별을 가 랜싱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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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지 나갔지 시구의 댄싱퀸 zur 좋아요 한 번 더 지금의 댄스 빌리라 주말에 밤이 다가와 갈 길을 찾아 헤벤벤 꽃이 그 왓을 찾아 긴가를 찾아 저요? 방송을 한 번 더 볼까요? 갑시다! 하나 둘 시대를 찾을 때 어떤 남자는 괜찮아 아름다운 밤이 슬퍼니 우리의 한 번 음악을 알아 남겨진 너 주중 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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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옥과 어린이곡의 마지막 노래입니다. 주옥과 어린이곡의 마지막 노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역시 손이 있으면 닿을 수 있는 안무는 하는 게 좋아. 어떻게든 하는 게 좋아. 어떻게 좀 뽀송겨 되셨어요 다들? 시원해 지셨어요? 나는 왜 더운 거야 근데? 저는 후끈 잘 어울리는데 여러분들이 시원해 지셨다니까 좋네요.